이곳은 마을성라마가 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배드맨 농장으로 아가로 미성마리자에 있는 것입니다. 마을루가 피스탄 농장입니다. 이곳은 엔지오랑 나시맥 재회 만들어놔서 이곳은 이룩 순수한 이곳을 다크다 남겨서 이곳은 배드맨 농장입니다. 마을루가 피스탄 농장은 갈리에 바뀐 것입니다. 이곳은? 이곳은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자. 주인공이 많아서, 여전히 도착하는 게 나와요. 여전히 도착했다. 이리 와 주인공. 여전히 도착했죠. 나 어디 도착했지? 여전히 도착했지. 여전히 도착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